자 오늘 알테오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이번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0만원 복귀를 해줬는데 다음주에 당연히 신고가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단기 생명선으로 여기는 이 황금색선 21선에서 지지 라인이 잡혔다라는 거고 특히 저번주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페닉셀 시장에서 이 아래 꼴이 보이시죠? 자 녹색선은 61 이동평균선인데 세력들이 끌어올리면서 확실히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은 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0만원 이하에서 들어가도 된다. 지금은 단타 자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구간이 왜 중요하냐. 오늘 짧게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지지 라인이 이렇게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지지 라인은요. 우리 개인들이 지킬 수 없는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만 가면은 지켜주고 그러니까 하락시키지 않고 여기 가면은 또 하락시키지 않고 여기 가면은 계속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 이 구간에서 매수, 매수, 조정, 매수. 자 이 구간은 세력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자 보시면은 저번주도 아래 꼬리. 여기에서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25만원을 지켜준 아래 꼬리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선을 볼 때 이 차트 분석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럼 이번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냐. 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주 아래 꼬리, 이번주 아래 꼬리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자 특히 이번주는 거래일이 하루 없다 보니까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양봉 또는 급등 양봉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도 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재료가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재료를 열심히 찾을 때가 아니다. 뭐 키트로다, 키트로다 임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지금 머크사와 기술 수출 이슈는 이미 나와 있고 자 재료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뭘 봐야 되냐. 첫 번째는 타점이에요. 내가 어디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냐. 이 파동을 먹으려면은 지금 이 타점이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바로 수급입니다. 자 그럼 타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보세요. 21선에서 지금 지지 매수세가 유입됐거든요. 이 황금색 선에서 그리고 5일선 복귀하는 30만원을 안착시켰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윗골이 그러니까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아래골이 매수세가 잡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고 이걸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저항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해줘야 저항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저항 라인이 잡혀 있죠. 자 저항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러프하게 보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또 만약에 이렇게 밀리고 저점을 잡는다면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만 놀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요. 알토젠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지금 대략 한 두 달 반 정도 됐죠. 자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외국계 매저창구가 계속 순매수 상위의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8만원에서 이 물량. 자 여기서 그냥 때려박았거든요. 매도한 흔적이 없어요. 매도를 안 했다는 것은 목표가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세력의 목표가는 아직 멀었다. 자 최소 35만원, 40만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40만원 강하게 돌파할 때 새로운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50만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나오는 재료는 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면서 JP모건 볼게요. 자 계속해서 30만원 이하로, 32만원 이하로는 분할 매수하고 있죠. 그렇죠? 자 최근에 보시면 20만원 초반대부터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시티그룹 매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네들만 따라가도 지금 가격대도 단타도 좋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냐면요. 보세요. 실적이 미쳤습니다. 자 주식은요. 항상 6개월을 먼저 선반영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내년에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 대략 2천억이에요. 그런데 2026년은요. 5,500억입니다. 그럼 750억에서 내년에만 해도 벌써 2배 이상 점프업이죠. 그럼 내후년까지 7배 성장이에요. 그렇죠? 바이오 섹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내년에 660억. 지금 거의 뭐 열몇 배죠? 내후년에는 4천억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할 수도 있는데 바이오는 가능해요. 왜냐? 기술 수출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글로벌 빅파머한테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 로얄티를 받으면서 자 지금 이런 실적이 예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애들도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황제주인 알테오젠이 시장 대비해서 버텨주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양봉에서 다음 주 신고가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 제가 소통방에서도 잡아드렸지만 자 HLB도 덩달아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일주일 만에 단타 10% 청산했죠 오늘. 그리고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스윙 관점 30% 이상 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연관된 기업들 종목들도 좀 챙겨봐야 되고 자 HLB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좀 타점 잡아드려서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으로 마감됐고 자 예를 들면 뭐 바이넥스 그리고 바이넥스도 신고가 돌파 앞두고 있죠. 그리고 뭐 국제약품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짧게나마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요 결국 세력의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만 쏙쏙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이었죠.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갔던 우리 소통방에서 잡아드렸던 태성이라는 종목도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8월 6일 날 단기 낙폭가대 세력성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려서 이틀 만에 단탄 챙기고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결국 이제 55% 수익 청산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잡아드렸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고점이 들어가서 저점에 털리는 건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단기간 V자 반등 나올 때 미리 잡아드린 단기 목표가에서 지금 단타로 이틀 만에 20% 수익을 챙겼었는데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리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편안하게 걸어놓으셔라 심리적으로 흔들리니까 자 일단 매도 구간 미리 알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도 보시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잡아드렸고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앞선 지지 라인 꼭 중요한 타점이다 챙겨봐야 된다 강조를 드렸었죠. 자 이런 포인트 결국 어떤 이슈가 있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매도를 하고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겠죠. 얼마 가격을 깨면 그때는 진입하면 안 되는지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어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조금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결국은요. 이 4년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와요. 우린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고 자 그런데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 내가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자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이 소통방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만 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만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제가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링크를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뺏겼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를 올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제가 선별적으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 인증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 010-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되는 게 아니라 입장 대기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안 그러면요. 제가 우리 구독자인지 누군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잘못 고점에 들어가면 이제 물타기 할 총알도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경험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 번 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해야 돼요.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잡아들이는 저점에서만 들어가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같이 힘든 시장 좀 이겨내보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잡아들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가다보니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세력 매집주 맨날 강조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어떻게 찾냐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이 요청이 많아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랑 최근에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7월 달에 3천당 제약이 있었고 8월에는 대봉 LS가 있었는데 둘 다 패턴이 똑같았죠.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자 우리는 항상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잡아드려서 한 달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50% 수익 청산을 했었던 세력 매집주 3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5월 31일 장 끝나고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었고 자 재료가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재료를 봐야 되는지 결국 세력이 매집한 종목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매수 구간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간 종목 대봉 LS라는 종목도 패턴이 똑같았어요. 자 세력들이 매집한 패턴 세력의 매집봉을 확인하고 항상 우리는 이 세력의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그쵸? 눌림목이 나올 때 여기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고 제가 매수 구간 잡아드려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가 50%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은 대봉 LS 제가 똑같이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렸는데 7월 10일 제가 저녁에 보내드렸고 신청해 주신 635분 싹 다 보내드렸어요. 재료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결국 신곡가 눌림목에서 들어가 보자. 재료도 좋고 세력에 돈이 들어온 테마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 구간은요. 만약에 오늘 바쁘시잖아요. 그럼 내일 이 매수 구간 안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 매수 구간을 벗어나서는 추미하시면 안 되고 목표 구간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한 번에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 손절과 잡아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11월 미국 대선은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정치적인 빅 이벤트예요. 정책주에서 우린 승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25번으로 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들어갈 대선 세력 매집주 삼천당제약 대봉 LS처럼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다만 제가 원하고 부탁드리는 거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깜빡하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한 번에 보내드릴 거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타점을 잘 잡아야 편안하게 매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은 결국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때 그래서 보시면은 7월 11일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날이었거든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세력 매집주 특징은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렇게 일주일 또는 한 1, 2주 정도는 매수할 구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특징이 바로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잡아 드릴 테니까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주식으로 대박나길 저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